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지남편 말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철없는 아내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제가 정말 죽기 살기 뼈가 빠지게 월 900씩 벌어오는데 아내가 독박 육아 탈행을 합니다. 이건 어쩌면 좋을까요? 야 너 죽는다. 무조건 이혼해라. 원제 결혼 2년차 배달일을 하고 있는 남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를 하는 28살 남자이자 결혼 2년차 한 여자의 아내이며 아니 한 남편이며 그리고 두 딸 세 살 두 달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정말 죽기 살기로 버티고 버텨 왔는데 이제는 어떤 위기를 넘어 거의 한계까지 오게 돼서 이걸 어쩌면 좋을지 몰라 이렇게 글 써 봅니다. 부디 여러분의 형제 가족이라 여겨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우선 저희 아내에겐 개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그때부터 키우던 개와 고양이인데요. 그리고 저는 개털 알레르기가 있는 탓에 아무래도 같이 키우는 건 어렵겠다 했었는데 아내가 끝까지 죽어도 안된다며 내가 알아서 키워 하면 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위생과 청소 부분 고집을 부려가지고 한번 믿어봤는데요. 역시 이건 말처럼 쉽게 되는게 아니더군요. 늘 그랬습니다. 일 마치고 집에 오면 항상 바닥 여기저기에 굴러다니던 개똥, 바닥에 또 잘 안보이는 개오줌, 또 그걸 밟고 침대 위로 올라가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고 거기다 아내도 이미 만삭이라 더더욱 케어가 안되는 상황이에요. 해서 장모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아내의 본가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 이후 출산하고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제가 청약으로 당첨된 그런 신혼집 매입을 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과 기타가 여러가지 돈을 보태서 중국집을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을 했는데요. 문제는 집에만 오면 항상 바닥에 음식물 떨어져있고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설거지통, 바닥에 널브러져있는 쓰레기들,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모아둔 빨래통 속에 있는 빨래감 등등등 개를 보냈음에도 집안일을 전혀 안하는 겁니다. 물어보면 맨날 아이 키우는게 힘들어서 그런거야! 이러는데, 가뜩이나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싸우기 싫었고 또 제가 원래부터 깔끔을 떠는 사람이라 이런 꼴은 절대 못보기 때문에 그냥 잔소리 안하고 제가 다 했습니다. 거기다 가게도 24시간 운영이고 저는 하루 17시간씩 일을 했는데요. 이런 저한테 아내가 늘 항상 하는 말이 봐라! 너 때문에 나만 이렇게 독박 육아를 하잖아. 지금 일을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같이 육아를 해야지! 이러면서 난리를 쳐댔고 이런 아내한테 저는 정말 사람을 힘들게 했고 이런 주제로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어린이집, 시터는 죽어도 싫대요. 그러다 가게 직원 문제 및 여러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쳐가지고 가게는 빚만 남긴 채 접게 됐는데요. 이때 직원들 급여 간이 대지급으로 나가고 빚이 3천이 남았습니다. 특히 제 개인비까지 합치면 5천이 넘었죠. 그리고 현재 상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수 1천과 장인어른께 빌린 1천, 이렇게 2천만원은 다 갚은 상태고 나머지 빚 역시 몸이 부셔져라 일을 하며 열심히 갖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옛날에 어릴 때부터 배달일을 좀 많이 해봤었고 그래가지고 여기 질의가 되게 빠삭해요. 또 특히 이게 열심히만 하면 돈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게 폐업을 하고 파산 절차를 밟으며 면책을 기다리면서 정말 죽기 살기로 배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해요. 다 좋아요. 자식이나 둘이나 있는 아빠인데 이런 제 한 몸 힘든 거 이거 얼마든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사람 정신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안 그래도 빚이 많은 데다 자식들을 생각하면 정말 단 한시도 마음 편히 쉴 틈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저 2주에 딱 하루 쉬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만 원씩 벌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둘째까지 있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데요. 이런 저한테 아내가 자꾸만 싸움을 걸어요. 네가 지금 일을 할 때야? 같이 육아를 하라고! 왜 자꾸 나만 이렇게 독박 육아를 시키는 거야? 너 제발... 언제 정신 차릴래? 지금 아니면 우리 가족 절대 추구도 못 일어선다. 그리고 시터, 어린이집, 하원 같은 거 적극적으로 내가 협조를 할게. 참고로 집안일은 원래부터 제가 쭉 다 해왔어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아내가 되게 게으른 사람입니다.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결국 도저히 타협이 안되고 지금은 이혼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그리고 저 술을 마셔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납니다. 물론 제가 원래부터 술을 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 편하게 친구들 얼굴 한 번 못 본다 그런 뜻이죠. 또 돈 관리도 제가 하고 있어요. 공과금 대출, 월세 등등등 전부 다. 뭐 대충 이런 상황인데 말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쓴이가 일한 걸 인정했어요. 6일, 7일 동안 번개 120이죠. 보면 매일매일 30을 찍습니다. 평균 60건 정도 배달을 해가지고 그죠? 이야, 2000만 원이 아니 200만 원이 그리고 항상 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꽉 아마 30을 목표로 두고 일 30을 목표로 두고 그거를 실행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댓글 보고 이야기하죠. 같은 여자지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용서도 안 돼요. 남편이 이렇게 죽게 살기로 고생을 하면 집안일, 육아는 신경 안 쓰게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독박이지만 이따위로 이기적으로 살 거면 도대체 결혼은 왜 했고 애는 왜 낳았대요? 그냥 혼자 살 때 뒤지든가. 어? 이번? 이거는 아내가 이기적인 걸 넘어서 아예 악한 겁니다. 배우자한테 알레르기가 있는데 무조건 개를 키우겠다고? 여기서부터 이미 정상은 아닌 거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어? 스니한테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상태로는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게 무리라고 봐요. 육아는 부부가 같이 나눠서 하는 게 맞죠. 맞다지만 그것도 다 상황박암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집안일까지 이러는 거 이거는 그냥 미친 거죠. 뭐 스니가 육아도 다 하겠다면 타협이 되겠지만 그러면 네가 죽어요. 진짜로 죽습니다. 생판 남인 나도 이게 다 보이고 걱정이 되는데 아내가 이걸 모르겠어요? 압니다. 모를 리가 없다고. 그래도 스니 본인이 돈 관리하는 거 이거는 정말 잘한 거고 여하튼 이건 진짜 아닙니다. 이제는 결정을 하는 게 맞다 봐요. 3번 이런 정도면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런 여자랑 아이까지 줄줄줄 낳는 거 쓰니 참 대단하다. 대략글 가족을 위해 죽기 살기로 고생하는 사람 욕하지 말고 그냥 저 미친 여자 욕만 하세요. 4번 그럼 내가 육아를 할 테니까 네가 나가서 돈 벌어와라.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아가리에서 뭔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미친 여자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집 청소요? 솔직히 청소기 돌리고 닦는 거 20평 기준으로 구석구석 다 한다 해도 30분이 안 걸려요. 이따위로 할 거면 나가서 일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을 하세요. 육아는 둘째고 집안일도 안 하는 게 밥은 왜 처먹는대요? 밥 먹을 자격이 있어? 5번 와 쓴이 진짜 부지런하다. 존경스러울 정도네. 아니 왜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은 항상 배우자가 시궁창인 걸까? 악마가 빙이라도 한 건가? 진짜 이유를 모르겠네. 7번 저도 여자지만 이건 이혼 말고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남편도 없이 집꼬리 같은 양육비로 혼자 애들 둘 키우면서 집안일 하고 또 살집도 구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해보라고 해요. 일단 집구석 얼른 사진 찍어서 증거들 남기고 전화 카톡 내용도 마찬가지 다 남겨놓고 그리고 그런 준비가 다 되면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해 보세요. 쓴이 아내는 아이가 둘이나 있고 남편도 책임감 강하고 성격이 순하니까 지랑 절대 이혼 못할 거라 생각을 해서 저런 미친 갑질을 해대는 거라고요. 혼쭐을 내줘야 됩니다. 8번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뭐라 하고 싶진 않은데 아니 이걸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면서 애를 왜 또 낳은 겁니까? 예? 9번 와 눈물 난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자기 남편을 옆에서 도우진 못할 망정 들들 볶아 죽이려고 드니 아내분 그럴 거면 그냥 놔주세요. 너 그러다 나중에 지옥 갑니다. 10번 저도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지만 저 여자 진짜 최악이다. 도저히 편을 못 들겠고 아니 만약 쓴이가 내 동생이었다면 내가 직접 찾아가 찢어버렸을 거야 저거. 11번 쓴이가 남긴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들을 쭉 봤는데 청승맞게 눈물이 줄줄 흘러나옵니다. 가게가 망했을 때도 안 울었는데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은 파산이 안된다 이런 분들이 보이는데 파산 관련된 이야기 이거 다 진짭니다. 거짓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의견과 좋은 충분히 잘 들었고 어떤 게 맞는지 최대한 잘 결정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딱 한 번만 더 믿어볼 생각이고 어쨌든 아내가 저를 사랑하게 만들었던 거 그런 책임이 있는 거니까요. 그저 지금은 육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는 거겠지 이렇게 여겨 보겠습니다. 한 번은. 실은 오늘이 제 생일인데 그래서 그런지 눈물이 자꾸 나와요. 불쌍. 저희 장모님이 해주신 삼계탕 맛있게 먹고 다시 한 번 가족을 위해 힘을 내보겠습니다. 산복도이. 모두 조심들 하시고 정말정말 감사드려요. 안녕히들 계십시오. 댓글 1번. 생일 축하해요.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기 잘 버티길 바라요. 이 역시 진심이야. 그리고 아무리 벌이가 중요해도 안전운전하세요. 파이팅. 2번. 사랑이 나는 아니죠. 결혼은 현실입니다. 뭐 사랑이 어쩔 거야. 3번. 생일 축하합니다.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또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그리고 너 아니 쓰니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일단 아까 보면은 하루 60번 정도 배달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거죠. 제 생각인데 저 정도를 하려면 신호위반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 저게 안 될 거라 봅니다. 된다 해도 힘들 거고 그래서 그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나쁜 거죠. 그거는 잠깐 배제를 하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남편은 목숨 걸고 진짜 뼈가 부셔져라 일을 해오는데 아내는 저런 소리를 한다 철없는 소리를 이거 제 생각인데요. 이 두 사람 나이도 그렇고 보면 스물한 넷 이쯤에 결혼한 것 같아요. 그죠? 아내는 제 생각에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가서 돈을 벌어온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만 힘든 줄 아는 거고 저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한마디로 철이 없는 거죠. 이거는 이혼을 떠나서 한번 혼주를 내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평생 저럴 거야. 아무튼 화이팅! 감사합니다.